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미끄러져서 팔을 다쳤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려왔습니다. 어르신 여러분을 누르십시오. 네. 어르신 여러분을 누르십시오. 어르신 여러분을 누르십시오. 어르신 여러분을 누르십시오. 어르신 여러분을 누르십시오. 울지 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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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런 선처도 기름이 나와냐 영원길이 모진대 아래서 이목임이 기다릴 때 다시 울지 마라 다음 곡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노래거든요 같이 함께 해주세요 박수 많이 보내주세요 사랑합니다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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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